보리동자 보리미 야! 개새끼 온다 앞으로 제가 이제 진행하는데 계속 말하시면 사실도 꺼냅니다 그냥 신청하네요 아니 무슨 횟집 사장님이에요? 어? 보리동자님 할만해요? 재밌네요 되게 MVP던데 제일 재밌겠죠 우리는 통할 뻔했어요 다음반에는 더욱더 리미트를 풀어갖고 더 아찔하게 그려주십쇼 자 이번 주제는 게임 속의 스트리머입니다 예시를 들어주시자면 센즈와 함께 케찹을 짜 먹고 있는 장마군 이런 식으로 그려주십쇼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이제 타버렸어야지 이렇게 가볼까? 그렸어 아니 썼어 저희 무슨 당합했어요? 왜 다 똑같은 사람이야? 다 비슷한 생각했니 혹시? 아 일단 모르겠다 일단 그려보자 아 나 톡깡이 캐릭터 그린 게 제일 싫어 나도 어 너희도야? 나돈데 내가 왜 나가! 어 저거요 어 나도 뭐야? 타벅한 거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제시했던 주제는요 마리오 무릎으로 만든 태알을 치는 톡깡이였고요 아 제가 이거 머리로 친다는 걸 못 봤어요 아 귀엽다 귀엽다 파 Download 마리오 돼 니코님이 코피스 나 최선을 다했어 나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오호이 сы이 오! 도무님. вм속. wyperna. 야 잠깐! 잠깐! 조용해! 몽구 왔다. 몽구야!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인님이 주제를 아, 그대로 계속 이어far Kar Conti 유님. 도lot 이라 말한다 시간 없었나 부자. 하지만 좋아 Mariangasakuk님의 주제 한번 볼게요. 부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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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동자님은 입니다. 가자! 니코님이... 내가 저그를 받았구나! 안 돼! 안 돼! 바로 저거지! 부시에서 은밀한 한 시간을... 잠깐만! 저도 그냥 간단히 그렸습니다. 잘했어! 또 fue하려고! 이제 아이님이... 아로 앞에서 보이는 구... 툭하게 본격적인 거였어요. 아오카오님이... 도우! 박 То우! 손으로 뱃疼고 이자아아!!! 로타쿠님이... 쟤아! 로제 뭐야? 아아! 변경이 어디있었어? 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돼버렸구나. 그래도 뱃독구님이... 야루 дух 구.. 야루님이... 잘했다! 아! 잘했는데... 오리동자님의 주제입니다. 윙 비트를 다 알고 있는 통깡 윙 톡쿤 송홍님이 돌락되셨어 아이님이 윙 비트 어드벤처럼 벌크업과 통깡 제가布 표현한 뒤에 좀 시간이 부족했어요 버 Si 쇼타 뚜민님이 아 유지로구리 베트나 넌수존같이 생기 비아랑 님이 싸워둔 줄 알았어요 저거를 제가 봤어요 와일도쿠님이 아 이거였어 나 진짜 뭔지 몰랐어 이 새끼 자기 캐릭터 그리기 힘들다고 걔로 그리잖아 저것도 방법이지 어머가스 아 그렇게 안보여 어떻게 봐도 공문미의 취재 타르코프 남겨ared 타르코프는 잘 몰라가지고 어어어 어 뭐야 미트맨 적용인 줄 알았어요 아 난 그냥 만원대로 했지 어 잘했네 근데 타는 것부터 왔어 연락국 님이 잘했다 너무 슬퍼 아니 나도 왜 맨날 저런 포즈들이야 보리동자 님이 아 저거 장마구 님이 아 잘했네 가족이 없어 다음 로타토이 님의 주제고요 헬펑킹과 레슬링하는 중 아 나 이거 말도쿠 님이 자 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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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깨름 님이 동물처럼 뺏어 등이 팔처럼 뺏어 아 맞네 어 이거 잘 가네 이거 어 우리 불샷 님이 불안한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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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제가 철권을 못 봤어요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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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총 내가 보ców을 왜 부수냐고 그냥 음 그렇게 보이긴 한다 제가 지금 그렇게 많이 거 보관하는 건 아니 igator miej Thriller 말하는 건 노인 공경해 그럼 이제 니코 님이 아 니코 님이 내 보정을 왜 부수냐고! 그렇게 보이긴 한다 제가 지금 그렇게 많이 꺼. 엄마군 노인 공경해. 그래도 이제 니코 님이 죽고 있습니다. 자 말도 큰일 뒤져보겠습니다. 나 이거 진짜 조사 잘 그렸어. 제발! 멜론 님이 이제 글로 야 와 완벽한데? 근데 볼 적이 없다니까? 없다. 잘 갔는데? 아니 잘 갔는데? 자 그림 보겠습니다. 오! 좀 맞는데? 잠깐만! 이 새끼인 거 같아! 가우야. 야! 이 새끼야! 뭐 하면 그냥 지나가 있다니까 시간이? 푸하가 뭐야 푸하가. 그 안 줄 알았어. 쓰다가 만 거야 저거. 그래서 뽕. 하하하하하하하하 그 안 줄 알았어. 어린다니? 우리 봉지들 베일러 자는 거 알죠? 근데 이거 물풍 사리지 봉지예요? 아? 아 푸하네. 야 이 새끼나. 물양동인 줄 알았어. 야 이거 존나 모자란 서명객 같잖아. 존나 모자라잖아. 아니 여기서 중세 시대가 왜 나오냐고. 아니 여러분 잠시만요. 저 중세 시대 초반간 검색하니까 도끼 든 아저씨가 나왔거든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저거 해파리 사냥하러 가자는 거 아니냐? 그래서 로타스위눔이 비리는 바인, 비리는 바인이잖아. 아 맞네. 그렇게 멋있겠네. 아 아 아. 야? 하하하하하하 와일더 손에서 델로가. 델로야 그래도 축하한다. 너의 그 소원은 이루어졌네. 하하하하하하 왜 네가 나오는 거 좋다며. 고맙다. 하하하하하하 카운 카운 님이 주제. 하하하하 악마구 님. 하하하하 다 그렸네요 그래도. 하하하하 우희야 진짜 승처리가 내버린 정거 아니에요? 승처리 안돼! 하하하하 오리동자 님이. 휴대폰 줘? 이런 거면 저 사람한테 있어. 하하하하하하 말도 꾸 님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패턴이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수집했어. 어 그래서 로타스위눔이 하하하하 그거 왜 장마구니들인데 장마구니들이야. 하하하하 파마는 다 장마구니들이야 왜. 하하하하 왜 이렇게 되는데 장마구니들이야. 야 마구니 형 어디였어? 어디서 나왔어 대체? 야 마구니가 VR챗 파괴됐는데? 내 형도 여기서 통깍을 뺐어. 우리 VR챗 통깍이였는데요.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비트. 통깍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너야. 결국에는 엔딩은 그거네? 마구니가 승처리가 됐네. 다음 장마구름이 주제. 슈퍼만 해봤으면 뭐 하는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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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수발. 너 월급. 뼈 간봉. 로타투이 님이 커지는 버섯에서 말씀하세요. 저 뽕이야 나 믿고있다. 자 보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지만 난 저 버섯이 어디로 들어가려고 했는지 이미 알고 있었지. 미친. 우와 근데 맞췄어. 어. 이 놈들 나한테 왔어. 아.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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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어떻게 저거 버섯인지 어떻게 알았네요. 맛있어요 그냥. 모리 동자 님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츠비. 하하하하 먹었는데 다른 게 컸나봐. 귀가 안 크고. 하하하하 저 마구름 아니에요 머리에 벗겨있는 저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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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다 장마구니 된 거였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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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틀에서 안 벗어나냐 이거 다와먹히는 통깡이 퐁구가 야 결국 돌아왔네 오 그래도 아 표현 다 했어요 아 근데 이거 다 인맥상 틀어 어 설마 처음으로? 우리 동작 머리미 야 저 개새끼 어디잖아 야 잘 그렸다 어 개새끼 어디사냐고